저는 4살 딸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. 아이 태어나고 1년 뒤에 복직해서 쭉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요. 오늘 남편은 놀러 나가고, 저는 피곤해서 아이랑 뒹굴거리다가 같이 TV 좀 보고 있는데, 아이가 제 폰 가지고 놀다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은 거예요. 할머니다 하면서 애가 받았는데, 엄마 뭐하냐고 했나 봐요. 그래서 엄마랑 TV 본다고 했는데, 저를 바꾸라 해서 받았더니. 네 남편은 더위에 쎄빠지게 일하는데, 너는 집에 누워서 TV나 보고 있냐, 진짜 속상해 죽겠다. 남편이 현장이라고 몸 힘든 거 알아요. 원래 다른 일 했었고 이직권류도 해봤는데,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몸이 힘든 게 더 낫다고.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랑 잘 맞다고 해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. 저는 영상 편집해서 재택근무도 많고, 아무래도 어머니 보시기에 편해 보이겠죠. 근데 제가 저런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심지어 벌이도 제가 더 많아요.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도 같이 따지다가 안 좋게 끊었는데,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TV만 봐도 그렇게 안 입꼽나요? 저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주말만 쉬고 쎄빠지게 일하는데, 진짜 정떨어지고 화가 나 죽겠어요. 남편은 아직 연락 없는데, 시어머니가 분명 전화해서 얘기할 거라 벌써부터 스트레스네요.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순 없겠죠? 35분이 마치지게 일어나서 좋구요. 남편을 벌려 해 줍니다. 요? 남편은 남편은 남편이에요. 남편ся. 남편이 나eld으로 일어나서 게다. 남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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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요? 남편은 남편을 남편은 남편을 요소로ото. 남편을 남편을 띄 competitor, 남편을 남편을 내ulars prolix 합니다. 남편을 남편을 잡고, 남편이 남편이 Strike은 여섯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